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전국 내륙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 당부드립니다. 한편 아침저녁으론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하루 이어지겠고요. 바다엔 안개가 끼거나 물결이 높게 이는 해역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양값을 웃돌 텐데요. 그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영상과 지상일기도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카로 부근부터 우리나라 부근까지 맑은 영역이 자리잡은 가운데 그 남쪽으로는 붉은빛의 하층운과 밝은빛의 상층운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는 북쪽의 건조한 고압부가 자리잡은 상태에서 남쪽에서는 기압골이 지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북쪽 고압부의 힘이 강하다 보니 남쪽의 구름대의 경계가 올라오지 못하거나 올라오더라도 하층이 소산되는 등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카로 북쪽의 상층 고기압성 흐름, 즉 상층의 기압 마루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상층으로부터 침강하는 건조역 계속해서 우리나라 부근을 장악하겠고요. 지상 고기압의 중심이 서해상에서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두 기압계로부터 따뜻한 남쪽의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햇볕에 의해 대기가 데워지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내리겠습니다. 하늘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 산지에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텐데요. 내일 새벽 풍랑특보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해상활동 시 참고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입니다. 체조와 최고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4도 높을 텐데요. 특히 낮 최고 기온 18에서 27도로 전국 대부분 20도 이상 그리고 전남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한낮엔 가볍게 입으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 체저 기온은 1에서 13도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 기온차 분포도로 보시면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엔 따뜻하게 또 한낮엔 가볍게 다닐 수 있도록 입고받기 편한 거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농가에선 서리와 얼음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년 기온을 웃돌 정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만큼 이 따뜻한 바람과 또 아직은 기온이 낮은 바다의 온도차 즉 해기차로 인해 바다 안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서해상에서 서서히 동진하는 고기압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당분간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연안으로 유입될 수도 있겠으니 해상과 육상 모두 짧은 가시거리로 인해 추돌사고 발생치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현황입니다. 수증기 강조 영상이고요. 노란빛의 건조역이 우리나라 부근을 덮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도 역시 대기 중 습도 낮겠고요. 햇볕에 의해 공기 중 수증기가 마르는 한낮에는 30% 이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매우 많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의 내륙과 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봄철엔 아직 지면이 덜 데워진 상태에서 햇볕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해 그늘진 지역에서의 찬 공기와 섞이면서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낮 동안 바람이 일시적으로 강해지겠고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